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사를 좀 알아보기로 하는데, 여러분이 풋 놓는거죠. 목적어담에 뚜루놓을 수도 있고, 뚜루를 먼저 쓰고,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풋은 타동사구요. 갯은 보통은 자동사에요. 그리고 이제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연결되다 그럴 땐 보통 자동사로 쓰여요. get through. 근데 오늘 배울 것은 patch through에요. patch, patch. patch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put through나 거의 같은 뜻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color took his cell phone from the armrest. 팔을 rest 올려놓는거죠. 그러니까 팔걸이. 팔을 이렇게 휠체어를 탔으면 팔을 놓는대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다. he dialed an extension. 확대된거니까 이거 내선번호 같은걸 말해요. 돌리고, fire of another coughing. 기침 발작을 또 한번 쌓아냈다. 비토리아 랜덤 웨이티드. 비토리아 랜덤은 기다렸다. this is 저 디렉터 콜로. 콜로 소장이에요. he said we is. 재채기 하면서. yes, I was telling. 테러 아시죠? 테라 땅. 지하죠. 매트린 지중해 할 때 쓰는거죠. 지하에 있었어요. out of range. 연결이 안됐겠죠. 신호가 안되는 장소였어요. 라고. he listened. 그가 들으면서 his gray eyes. 그의 회색 눈은 휘둥그레졌다. who? 누구라고? yes. 뭐 뭐 it through죠. 여기 it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it라고가 된거에요. there was a pause. 잠시 멈췄고. hello, this is Maximilian Koller. Maximilian Koller에요. I'm the director of the Ceren. Ceren의 디렉터. Ceren의 소장이에요. with whom am I speaking?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거야? 얘기가 누구시죠? 이런 뜻이겠죠. put EA 한 단을 넣어라. 참고로 병치와 패치를 참고하라. 병치와 패치 많이 다뤘죠? 이 패치가 어떻게 스펠링이 되느냐만 알면 되죠? B-A-T-C-H죠. 지금 명령문이니까. 패치에 뚫어. 이렇게 되겠죠? 자, 내려가보죠. 더 내려가보면은 답이 패치고요. with. 아, 아까 저 기침하니요. 헐떡거리다 했죠. with가 헐떡거리다. 이게 또 노르웨이에서 온 단어니까 게르만이 오리지널 영화하고 가까운거에요. 정체육을 모르는 사람은 it-true 받은거죠? 뭐 거시기 그 사람 바꿔주세요. 거시기 바꿔주세요. 그런거죠? put-true는 연결하다. put은 타동사고 put me. through는 전화선을 통과해서 그에게 연결하라는 얘기고 she asked me put-true 그의 방쪽으로 연결해달라고 b 수동태로 쓰인거죠? 요청했다. get-true는 get은 타동사로도 사용될 때가 있지만요. get-it-me-in 그러면 들여보내라 이런거죠? 근데 이렇게 전화의 경우는 자동사로 주로 사용이 되요. look, 이봐요. I can get through to this number 이 번호로 연결이 안되요. at last, I managed to get through to one of the manager 매니저 한 명과 연결이 되었다. I could not get through the police 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 전화선이 끊겨있었기 때문에 down Harry couldn't get through his office 사무실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patch-true는 연결해주다 이 뜻인데 connect, telephone, electronic, equipment, temporary 잠깐 동안이죠. 근데 이게 다 paraphrase 한거에요. 바꿔쓰기 한거죠. 초창기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할 때 접속코드를 patch-code 접속하는 케이블을 꽂는거에요. patch-cable patch-panel은 연결을 하는 패널 판이 쭉 있는거죠. 그 판을 패널이라고 하다가 patch-board라고도 하는거에요. 이렇게 patch를 사용하던 데서 좀 낡은 표현이죠. I'm just patching you through 지금 연결이 교환원이 하는 소리죠. I patched her through 이렇게 뒤에다 쓸 수도 있죠. 지금은 뭐 타동사니까 patched her through to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로 연결해주었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여기까지 하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